다음 소식입니다. 대전시가 호남선 서대전에서 논산 직선화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시는 정치권과 연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호남선 대전에서 논산 구간은 굴곡이 매우 심하지만 개통 후 지난 100년 동안 선로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차 운행 속도가 저하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으며 호남선 KTX 개통 당시 저속철 논란의 원인이 됐습니다.